세리, 준비 시작! 10만 뷰, 소금마니아, SM 베스트, 박세리. 소금마니아? 어.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기 때도 지나가면 소금을 그렇게 찍어 먹고, 지금도 소금이 너무 좋아서, 아니 근데, 나트륨 과잉 섭취야, 몸에 안 좋은데.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주셔가지고, 부여감 있나요 혹시? 아니요 아니요, 굉장히 건강해요. 저는 달아요, 소금이. 그러니까, 언니가 보통 평소에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먹는 방법을? 근데 이거 절대로, 여러분들 개인 취향입니다. 따라하시면 안 돼요. 보겠습니다.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, 방송이라고 억지로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. 아니요, 제가 진짜 평소에 대해서 그냥. 절대 어린이, 보약자 뭐 따라하지 마세요. 이거 본인의 취향입니다. 어우야, 어우! 본인의 취향입니다. 어우야, 어우! 너무 많이 찍었어! 아, 이거 괜히 무리할 수 없으니까. 아, 이거 봐. 맞아, 근데 이렇게 해주세요. 아니 근데. 그래서 팬분들이, 이만한 소금 주경통을 주면 세련해 그거 들고 다니면 심심한데 먹어요. 아, 진짜? 하나씩 꺼내먹고. 자, 한 번 줘. 맛있어 볼게요. 너무 맛있는데 진짜? 짜? 짜죠. 여러분 다 아시죠? 소금은 짜요. 나트륨. 돌고 치고. 어우, 어우, 이거 짠데. 진짜 안 짜요. 진짜로? 근데 건강이 안 좋을 텐데요. 괜찮아. 근데 제가 평소에 물을 정말 많이 마시는구나. 아, 진짜 많이 마시는구나. 팀장님한테 줘봐요. 여기 어느 정도로 짠지. 네, 뭐 어쩌고 저가 아니면. 제가 원래 붓는 자리 들어도 될까요?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팀장님이 진짜 확인을 한 번 어느 정도 짠지. 어우, 뭐야. 어우, 뭐야. 어우, 뭐야. 한 입이죠? 다 넣어야 돼요? 전 반으로 나눠서 이만큼 양이거든요.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한 번. 한 번 쫙 한 번. 어때요? 어떻습니까? 맛있겠다. 짝이 어우. 먹을만 합니까? 아니, 짚기는 게 다 숯불맛이네. 정말 대단하시다.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. 본인의 의견입니다. 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절대 이거는 따라하시면 안 되고.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. 맞습니다.